음악 지난주일 드림센터 앞 상방광장에서 이웃돕기 성금기탕 및 성탄트리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지역기관 단체장 및 주민, 그리고 대형교회 성도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교회 어린이중창팀과 조이중창팀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기탕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좋은 단임 목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이웃돕기 성금기탕 및 성탄트리점등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